물고기가 춤을 춰요 아 우구구구가 조심조심 자 콩야 이것 봐라 그게 뭐지? 이게 뭘까요? 우와 우와 물고기다! 그래 예쁘지? 물고기? 그럼 오늘은 어떤 음악을 틀어줄까? 아하 아하 우와 이것 좀 보세요 물고기가 춤을 춰요 정말? 우와 뻐끔 뻐끔 이불 뻐끔거리네 살랑살랑 꼬리 살랑거리네 그래 그래 물고기는 헤엄을 아주 잘 친단다 여기 이 지느러미 좀 보렴 살랑살랑 살랑살랑 으흐흐흐흐 자 자 어디어디 아빠도 좀 같이 보자 이야 고놈 정말 헤엄을 잘 치는데 여보 물고기에게 넓은 집을 만들어줘야겠어요 더 넓은 집으로요 그래요? 그럼 더 멀리 헤엄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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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빠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오마 엄마는 부엌에 가서 물고기 집이 될 만한 걸 찾아봐야지 그럼 나는 물고기 집을 예쁘게 꾸며줄 꽃잎을 찾아와야지 물고기야 조금만 기다려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랄라라 아, 예쁜 꽃잎 어디 있지?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나는 재미있는 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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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느릿 느릿 늙어! 예! 어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뾰롱뾰롱 뭐지? 뾰롱뾰롱 뾰롱 와 물방울이구나 숲속이 꼭 물속 같다 숲속이 물속? 물속? 아하! 그럼 우리 헤엄 한번 쳐볼까? 우와! 잘 익혔다 잘 익혔다 우와! 어떡하지? 난 헤엄칠 줄 모르는데 그럼 내가 가르쳐줄까? 응 너 봐봐 난 헤엄치는 물고기야 살랑살랑 살랑살랑 그래! 살랑살랑 우리 물고기가 데워볼까? 그래! 볼짝볼짝 공략! 살랑살랑살랑 물속을 헤엄치는다는 악의 물고기 뾰끔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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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랑살랑 물속을 헤엄치는다는 악의 물고기 뾰끔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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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이거 좀 봐! 풀짝! 물 위로 슝 뛰었다가 물속으로 퐁당! 우와! 멋진다! 멋진다! 우와!